이 대학법 저지하여 대한민국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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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농단, 감찰농단, 문정권을 심판하자! 신분인사, 국정농단, 청와대가 몸통이다! 3대 게이트 밝혀내고 대한민국 지켜내자! 네, 이곳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어목한 시대에 기꺼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재능을 나눠주실 분들이 이 앞에 서셨습니다. 퓨전 국악팀입니다. 전통 가락과 소리로 추위를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신세봄, 대금의 배주휘, 피리의 윤보영!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시간 우리 음악으로, 우리 가락으로 얼수 대한민국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이 시간에 노래 중간중간에 태한민국 짝짝 짝짝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태한민국! 태한민국!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노래 중간에 나오니까요. 같이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수 대한민국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태어민국, 자유의 나라 아름다운 태양의 꿈 우리의 힘아 나의 사랑 태양의 꿈 우리의 차다 나의 사랑 태양의 꿈 우리의 힘아 너와 나의 힘을 도와 잘 지키고 우리의 힘을 도와 희망의 우대 얼쏘 태양의 꿈 좋다 태양의 꿈 우리들의 태양의 꿈 힘을 도와 지키리라 얼쏘 태양의 꿈 좋다 태양의 꿈 우리들의 태양의 꿈 힘을 도와 지키리라 태양의 꿈 태양의 꿈 태양의 꿈 태양의 꿈 태양의 꿈 태양의 꿈 아름다운 태양은 우리의 희망 나의 사랑 태양은 우리의 자랑 나의 사랑 태양은 세계의 희망 너와 나의 희망 잘 지키고 우리의 희망과 희망 세우네 벌써 태양인군 오하 태양인군 우리들의 태양인군 이곳에 지키리라 벌써 태양인군 오하 태양인군 우리의 태양인군 이곳에 지키리라 다가서니까요 올수 태양인군 오하 태양인군 우리의 태양인군 이곳에 지키리라 올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 우리의 투쟁 열기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까